조현동 주미대사가 올 여름 안에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핵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재외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조 대사는 어제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, NCG는 핵 비확산 체제 아래서도 비핵국가가 미국과 핵 전력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NCG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조 대사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 발전에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